지우야 놀자 아우 빵 가게 빵 가게 오늘 새로 열었는데 빵도 다 구웠고 손님 안 오나? 지우 추부 아 왔어 오늘은 도너츠가 먹고 싶다 여기 도너츠가 있어 도너츠 먹으러 가자 응 좋아 도너츠 판민자 도너츠 도너츠 사세요 응 안녕하세요 어? 자기야 여기 도너츠는 좀 많이 큰 것 같아 제가 1인 블루로 찰나게 여긴 너무 커서 어떡해 이거를 못 먹겠다 못 먹겠다 난 남겨요 당연히 하트와 도너츠를 먹어보세요 아 이건 아무래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있으면 작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꿈이들 야야야야야 이제 짱파람이 와죠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예 자기야 새로 생긴 도너츠 가게 가보자 우리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와 우리한테 딱 맞는 도너츠가 있네요 이거 최신이에요 우와 이거 얼마에요? 이거 5천원 우와 가격도 엄청 싸요 저희 이거 먹을게요 주세요 네 지금 좀 여겠습니다 네 돈 안 냈는데 자기 좀 이리로 우와 우와 여기 엄청 멋진 도너츠다 커피도 한 잔씩 먹으면 되겠다 어머 자기야 도너츠 너무 맛있다 어머냠냠냠냠냠냠냠냠 어머냠냠냠냠냠냠냠냠냠 친구들이 막 몰려와서 또 놀러와 슉슉슉슉 쐈아 뿅 쐈아 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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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아 이거 누가 만들어줘 올게 천상과 지상님 천상과 지상님 지상님인데 디방님이라고 했어 천상과 지상님이 만들어주신 지우튜브 크리스피 도넛 미니어처에요 이거 보니까 지우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했었는데 먹는건 아니라 그랬더니 약간 상심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먹을 수 있는 도넛처럼 너무 멋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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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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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 꾹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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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